돈도 있고, 능력도 되고, 밥도 사줄 수 있고 오오오 왈로우 왈로우도 친하고 응 왈로우도 가끔씩 그 다음 건 말하면 안 될 거 같아 왈로우 라방 보면 다 이뻐 왈로우 라방 다 이뻐? 응 왈로우 팬 다 이뻐? 아 당연하지 다 너무 귀엽지 좋겠네 좋지 그래서 랩하는 거 아니야? 맞지 이쁜여자 보려고? 아니지 이제 내 음악을 좋아해 주는 팬들을 안테네 보석이 짓궂은 친구 아장 장난이고 이거 무슨 문양이냐고요? 무슨 문양인가요? 이거? 네 이거 문양 아니라니까 아니 그 물어봐가지고 질문 이거 그냥 유기물이네 드래곤 유기물 그냥 드래곤 유기물이래요 전 이제 드래곤의 심장을 가지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한테 까부실면 드래곤 트라이앵글 초크로 응징해 드릴게요 드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초크는 아직 너가 쓸 수 없는 기술이에요 아니 이거 타투 다 하면 할 수 있어 드래곤 다음 걸 받아 쓸 수 있어 드래곤 플라잉 드라이앵글 초크 그러니까 그걸 다음 걸 받아 쓸 수 있다니까 그래 지금 못 써 난 쓰게 해 그냥 이거 이어서 하나 더 받으면 쓸 수 있어 그래? 어 오늘 바로 흠흠 아장 흠 거의 지드래곤 내가? 흠흠 아니 채팅해 거의 지드래곤 드래곤 유기물이라고 하니까 흠 아픈데 안 아픈 척 하고 있어요 났어? 이건 살짝 좋던 거 같아 왜? 안 이상해? 응 눈이 낸 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꺼먹게 했거든 응 근데 여기를 좀 낼 거 같아 아 근데 디테일 좀 더 살려야지 점점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근데 살이 부어서 이제 더 부터 그래? 끝났어 흠 좋아 여러분 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식사들 하셨나요? 흠 흠 흠 흠 흠 인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